이스라엘 민족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능동적으로 세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교해서 한인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족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민족의 현실과제는 통일국가와 민족의 번영, 홍익인간의 지구천 형성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큰 그림에서 미주 한인사회가 밑거름을 그린다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한인들의 경제적인 자립 및 성공적인 자녀교육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의식의 실현 한국에 기여하고 미국의 발전에 주역이 되는 것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200만입니다 중한민국에 200여만이 있고 일본에도 70여만 명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미국처럼 민족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민족 경영에 오랜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각 민족들은 모국에 대한 사랑과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배경을 제공받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자립과 성공적인 자녀교육 정체성 그리고 모국과 미국의 발전에 주역이 되겠다는 것은 재미한 한인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책임 강령으로 삼고 각 개인과 가정 및 단체들이 가정과 단체들이 이 강령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영어도 열심히 배워서 미국을 배우고 타민족들과 교류하고 이세들과 나의 비전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이세들도 한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수월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세들의 교육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교육의 성공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좋은 직업을 갖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성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전반적인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세들의 경우 정체성 확보는 그들이 스스로 서 있는 의미를 심어주는 일이며 그들 스스로 떳떳하게 독립해서 주의 환경과 대응하고 나름대로의 나를 육성시켜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세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감 강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와 내 가정에 국한된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축적된 재원을 지원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국의 발전에 때로는 이세들의 미래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일을 도와서 한인들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특히 종교계에서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교가 영계만을 중시하고 교회나 사찰에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강령을 교육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신도들의 가정과 한인 사회를 청명관으로 만드는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스스로 경건해야 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로 성공도 해야 하고 지식으로 승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닌 내 민족과 국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인들도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한인사의 종교계가 이 새로운 책임 강령을 신천해 동참해야 하며 오히려 리드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민족적인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서 강한 개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민에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이 시간이 시작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민했다고 하는 과거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 봅니다 그래도 그동안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재도전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여러 한인들과 재원을 창출해서 미주 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또 기획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한인사의 발전과 모국의 발전 그리고 미국사의 주욕으로 발더듬하는 1세들의 노력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들의 2세, 3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주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beğ remarkably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ì 자신의 laughed 제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ment their ending 죄송합니다 opener 여러분